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생 최고의 가치와 또 그 중요한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오직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고 또 어려운 환경과 힘든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염려할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또 응답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또 하나님과 최고로 영적인 소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규모를 갖추게 하시고 24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최고의 영적인 소통하는 시간을 누리며 또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골로세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모든 현장 가운데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떠한 시작으로 인도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한 기도 또 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먼저 생각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쓸 것을 구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작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새롭게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세서를 시작하면서도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1장 5절에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나의 환경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게 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환경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골롯에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 건세해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우리의 감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저조와 죄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방될 수 없는 이 죄와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방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감사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원단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여우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우아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가지고 복음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치유의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복음 진리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 참된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24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치유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기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염려할 것이 있는데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있는데 꼭 참고 그냥 감사해라 대충 그냥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억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와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복음 치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는가 하면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세 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또 7절을 보면 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 또한 바울이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도리어 크게 기뻐할 것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울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한 이러한 환경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염려할 환경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육체의 가시로 느껴지는 많은 고통당하는 많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중요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 자녀인 것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 것 내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까 염려할 모든 일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그냥 날마다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처한 많은 환경과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원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24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할 때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24 제자의 기도를 누리는 중요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할 문은요 우리가 열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전도의 문을 위해 구하는 것 내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도 선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 속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강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살리는 24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가정과 업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의 문을 체험하시고 또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진 24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내실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밀은 골롯에서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즉 영세로부터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중요한 응답을 향해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7시대라는 또 237시대 속에 우리를 세계보금화할 24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응답의 방향으로 세계보금화의 구체적인 도전으로 우리에게 1인 1교회화라는 응답을 또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의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알게 하시는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의 입술로 현장에 전파하실 것이고 우리의 관계된 많은 영혼들 속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24 제자의 응답을 또 1인 1교회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언약의 말씀 속에서 24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막 제공에LED